자 11번째 서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트윙크스타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트윙크스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최근 유튜브에 한 영상을 보고 생각나서 올립니다. 예전부터 들은 얘기지만 회사를 금방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퇴사율이 높은 건 이해가 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도 금방 떠나는 청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본 영상에서는 제조업과 외식업, 조선소 등도 300만원 전의 월급을 제시해도 구인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적당한 월급을 제시해도 구인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따라 한 청년은 회사 나는 공간에 얽매기 싫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반언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배달 라이더, 고부장 캐리어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 있었습니다. 통계에서도 청년들의 제조업 취업은 줄었는데 배달 라이더의 취업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에 나온 청년처럼 나도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겠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고 신입을 받지 않으며 예전보다 감소했으나 공무원의 경영률은 높을 만큼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청년들이 금방 퇴사하는 것이 궁금하네요.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청년들은 다시 직장을 가리지 않게 될까요?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물어봤는데 다큐멘터리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큐멘터리도 사실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터뷰 하신 분들만 가지고 모든 청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작습니다. 적어도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하려면 거의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이 나쁘다기보다는 제작진들도 알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게 몇몇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서 창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못 만들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를 금방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 많죠. 요즘 친구들은 판단이 빠르니까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회사를 그만두다가도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해. 그래놓고 이제 그만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딱 갖는 순간부터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판단에서 실행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확실히 틀려요. 공감하십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가져도 말만 그만둔다고 하지. 정말 그만두는 거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드물었어요. 야 너 전에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겁나요. 너 전에 그만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만둬다고 말은 했죠. 근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만둔다고 딱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가가지고 그만둔다고 얘기해요. 이게 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어떤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참는 과정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다이렉트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내가 만약에 거기 일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정말 내가 확실히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빨리 판단하고 나가는 게 낫죠.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도 금방 떠나는 장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대기업에서 금방 떠나는 장제도 많다. 옛날보다 많아진 거지 엄청 많아졌다고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량 채용하는 현차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을까요?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사람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대기업도 퇴사율이 엄청 높은 곳이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한 곳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걸 평균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퇴사할 만한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 나쁘다거나 일이 위험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거나 아니면 일한 거 대비 뭔가 복지나 보수가 안 좋은 그런 대기업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 대기업 같은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복지나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이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서도 잘 그만두는 데 있고 거의 그만두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옛날보다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많다.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정말 대기업 들어가서도 쉽게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쉽게 그만두나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옛날보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쉽게 그만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대기업 그만두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도 그만두고 나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뭐 그만두고 나면 희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도 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대기업이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고 나서 내가 힘들어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게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 인생이 답 없다는 거 알아요. 나가서 뭐 할 거냐는 거지 이만한 직장 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지. 내가 대기업 들어가면서 여기 경력 쌓기도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동안 취준시생 기간도 엄청 많이 겪었는데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다시 취준생 기간 또 겪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기약 없는 취준생 생활을. 요새 바로 재채입이 힘들잖아요. 바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두고 나면 또 백수 생활을 오래 거치게 되고 그럼 대기업에서 내가 벌어놨던 돈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막상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한두 달은 좋지. 자유의 몸이 된 거고 근데 한 세 달, 네 달 지나면 지겹고 돈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시 본 영상에서는 제조업과 외식업, 조선수들도 300만 원 전에 월급 제재해도 구인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제조업 중에서도 근무하기 나쁜 곳 그런 데서 구인난을 많이 겪지 모든 제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하겠다고 미어 터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리고 외식업은 생산지보다 더 힘들어요. 외식업은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식업 자체가 노동한다고 너무 셉니다. 그리고 외식업 자체가 복지가 딱히 없습니다. 외식업이 굉장히 노동한다고 세고 일이 힘들어요. 이 힘든 건 대비 제조업보다 돈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외식업 가면 팔다리 고생한다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조선서도 이거 나름 이유가 있는 게 조선서가 일자리가 많다고 해도 예전까지 돈을 많이 퍼주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서 일자체가 원칙 위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망객이 나빠요. 조선서가 보통 이제 조선서 일하려면 김해나 거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 인페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조선서 일을 하면 500 정도 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300 주고 김해 거제 가서 열악한 데서 일하러 가면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조선서가 옛날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복지를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갈 만한 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사실 조선서를 안 가요. 이게 안 간다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선서가 옛날처럼 단가가 좋은 수주를 못 따네요. 굉장히 수주 단가를 낮게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배 하나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옛날처럼 성과금이 엄청나게 터진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단가를 많이 낮춰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단가를 높게 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단가를 싸게 가져오다 보니까 막상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임금을 많이 챙겨주지 못한 상황이고 워낙에 조선서가 위험한 거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이 없으면 족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족장이 뭐냐면 비계라고 해가지고 배에서 높은 곳에 작업을 하잖아. 배가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에 임시 임시 계단을 만드는 거죠. 그 높은 데에서 용접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임시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족장인데 족장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흔들거리고 안정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조선서가 한창 붐이 일어날 때도 족장 관련 추락사고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상도 많이 당하고. 조선서는 저 족장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기술이 없으면 대부분 족장으로 가요. 족장은 예나 지금이라도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아시바이 위험하잖아요. 노가다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길이 가다 보면 상가 건물 짓는 데 보면 족장을 만들어놓는 데 있거든요. 그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만들어놓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해보면 청년들이 저런 일을 안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들어봐야 돼. 솔직히 내가 봐도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 요즘 지훈신 친구들 멘탈도 약하고 굉장히 가리는 거 많네. 이런 건 가져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할 게 없으면 해도 돼. 안전정지 직장 박차고 베랄라이더 고부장 캐리 같은 직업을 선택한 청년도 있습니다. 이건 또 이 이야기를 틀린 게 이런 청년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청년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말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팅클스타인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전정지 직장을 박차고 베랄라이더를 할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같은 안전정지 직장이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을 그만두고 베랄라이더를 한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안전정지 직장을 그만두고 안전정지 직장 들어가겠죠. 안전정지 직장 들어가서 10년 20일 일하면 배달라이더를 일하는 거 충분히 충분히 있잖아요. 상세할 수 있잖아요. 안전정지 직장 그리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각해봐. 당기적으로 보면 베랄라이더도 돈을 많이 벌지.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버리면 10년 20년 지나서 생각하면 공무원이 배달라이더를 훨씬 더 낫죠. 일도 좋고 안전적이잖아. 배달라이더는 생각해봐. 앞으로 배달라이더가 전망이 어둡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배달물가나 음식값에 올라갈 거 아니야. 음식가게도 올라가고 배달가게도 올라가. 같이 올라간다 말이야. 이게 한번 생각해봐.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배달아이더들의 배달 단가도 올라가. 그러면 이게 소비자라든지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 끼치잖아요. 그럼 앞으로 끼친다는 거죠. 앞으로 몇 차례 음식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냥 잠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일본처럼 물가를 몇 차례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배달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배달 음식을 쭉 시켜먹지 못할 거예요. 배달 라이더들 옛날처럼 막 특수를 못 누립니다. 요즘에 배달 일을 좀 오래하고 프로처럼 이제 일을 잘하고 숙달이 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지금 유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리지 못해요. 물론 이 일이 전천후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 안해야 되고 그게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거야.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그만큼 보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가서 배달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과연 좋은 거야? 배달 라이더는 점점 많아지고 시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음식가격이 비쌉니까? 비쌉니까? 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비싸요. 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음식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짜장면 가격이 간짜장 하면 만원인데 서울같은데 만원 받을걸 아마? 가격이 오르면 짜장면 한 그릇이 만원이야. 그냥 가격은 만원이에요. 거기 배달비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 배달이 비싸죠.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만사천원, 사천원을 내야 돼. 거기 탕수육까지 시켜보니 2만 5천원 남아.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니까? 부담이 아닙니까? 부담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지만 지금도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먹을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배달 라이더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돈이 많이 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같은 배달 어플이 생기면서 이 배달 일이 프리랜서가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이게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이 인정받았지. 역사가 그렇게 긴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배달 일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이 많이 벌렸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보다 거품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거품이 많이 빠질 거예요. 배달도 거품이 심해. 지금 배달 라이더도 또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잖아. 어차피 시켜먹는 사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켜먹는 사람도 앞으로 이제 배달 단가나 음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켜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배달 음식 안 시켜먹고 테이크하우스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자급자적 하겠죠. 미기트로 먹는다거나 대체한단 말이에요. 고부장 캐디도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방송의 미디어의 함정이 이런 겁니다. 미디어의 함정이 뭐냐 하면 특수의 일반 특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적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아 이런 사람이 많구나 생각하네. 많지 않습니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위크살이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건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누가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배달 날이를 합니까? 배달 날이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겠죠. 공무원 시험을 보겠지. 안 그래요? 아니 공무원 직장을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어느 정도 비전이 부장돼 있는 거고 배달 날이도 내가 다쳐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지기를 하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물이라는 게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대입을 하면 뭔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통계에서도 청년들의 재취업 취업은 줄었는데 배달 날이도 취업은 증가했대요. 이것도 얘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재조업이 줄었다기 보다는 재조업이 그만큼 사람을 안 뽑았어요. 안 뽑았으니까 준 겁니다. 배달 날이의 취업은 증가했다는 건 유튜브에 영향이 커요. 유튜브에서 배달 날이도 수익 인증하면서 미디어 때문에 미디어에서 배달 날이도 많이 벌어서 천만 원 번다. 고수익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억으로 기사를 많이 땡기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배달 날이도 하면 돈 많이 벌게 되시고 배달 날이 들어온 거죠. 틀린 말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소수의 사례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천만 원 찍은 건데 미디어에서는 천만 원 이상 버는 배달 날이도 있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아 뭐하러 내가 직장 들어가서 고생하지 그냥 배달 날이도 일하면 그만큼 벌 텐데 해서 들어오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그렇게 들어와서 그만큼 버는 사람 없죠. 이 배달 날이의 취업도 그런 거예요. 배달 날이도 돈을 많이 벌리니까 유튜브 미디어에서 막 그렇게 돈 많이 번다 수익 인증 해버리니까 막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증가했다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나눠먹기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달 날이도 취업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는 배달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이만인 즉슨 음식 가격이나 이런 걸로 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테고 소비자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 테고 제가 알기에는 배달 라이더 시장도 옛날만큼 호황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배달 코드 좀 줄었고 물론 잘된 시간대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대 빼고는 횡화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아무리 배달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도 쉽게 시켜먹지 못할 거예요. 횟수는 많이 줄이겠죠. 아예 안 시켜먹긴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배달 라이더 시장이 한 3년 뒤, 5년 뒤를 봐야 돼요. 3년 뒤, 5년 뒤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소비시장이 위축이 돼서 그때 가서도 이 배달 라이더들의 수입이 보장이 될지 봐야 돼요. 영상이 나온 청년처럼 나도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 아 나도 회사 안 다니고 유튜브나 할까? 나도 회사 안 다니고 자영업자나 할까? 내 사업 해볼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직장인이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고 신입을 받지 않으면 여전보다 감소했으나 공무원의 경쟁률은 높을 만큼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구인안을 겪고 청년들이 금방 퇴사하는 것이 궁금하네요.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청년들은 다시 직장을 가리지 않게 될까요? 가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금방 퇴사한 것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퇴사한 사람들이 집안적으로 뭔가 능력이 좋아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 비비를 수 있어가지고 퇴사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금방 퇴사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금방 퇴사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후회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사할 당시에는 퇴사할 당시에는 자기가 퇴사를 잘했다고 하지만 퇴사한 후가 중요하거든요. 퇴사하고 3개월, 6개월 후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퇴사할 땐 잘 퇴사했다고 했지만 3개월 후에서는 3개월, 6개월 되면 내가 그때 참았을 거 그랬나? 아, 이렇게 돈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서 넉넉하거나 정말 원하는 직장을 다니면 퇴사한 게 아쉽지 않겠지. 근데 그게 쉽냐는 거지. 지금 금방 퇴사한 사람들이 정말 보다 좋은 직장을 가면 지금 금방 퇴사한 게 후회가 없겠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일이 안 풀린다면 취준 생활이 길어지고 뭐하랏돈돈을 까먹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금방 퇴사한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인가? 이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후회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이 현실이니까. 퇴사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그런 거예요. 제 취업에 대한 어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그 전에 회사에서 월급 받았던 거 돈 받았던 걸 다 까먹고 실업급여도 끊기고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과연 좀 금전적으로 힘들어졌을 경우 취업 콤비가 길러졌을 경우 그때 가서도 금방 퇴사하는 게 내가 괜찮은 선택이었을까? 후회를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그런 건 빠져있네. 금방 퇴사한 거 얘기가 나와있고 퇴사하고 나서 몇 개 후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잖아. 그렇지 않나? 보면 이 얘기가 보면 맹점이 많아.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계란 것 같아. 미디어의 한계. 이 기숙한 부분을 긁어내지 못하는. 맞잖아요. 우리가 퇴사하고 나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이렇게 디렉트로 취업하고 뭔가 하는 경우는 잘 없어. 공빙기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공빙기 길 거야. 꽤. 아무리 내가 퇴사했다 하더라도 퇴사하고 나서 잘 풀리는 경우를 못 봤어요. 지금은 더 어렵겠지. 공빙기가 지금은 더 길었으면 길었지 덜하지 않단 말이야. 그 공빙기를 거치고 나서도 자기는 금방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을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공빙기가 길어지면서 경제활동 못하면서 돈은 떨어져가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 높아져가는데 그렇게 됐어도 난 그 전에 회사를 퇴사한 것에 대해서 위연이 없을까? 괜찮다고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퇴사를 근무하고 나서는 다 자신감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보통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자신감이 빠지거든요. 왜냐? 보통 퇴사하고 나면 논단 말이야. 논단 말이에요.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 지겹거든. 두세 달 지나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서 놀면 돈이 나가잖아요. 사람 만나면 술 사먹고 하면 돈 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돈을 까먹는다는 거죠. 까먹어 가면서 타들어가요. 4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정말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뭐라는 것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제가 얼마 전에 또 다큐로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거하고 또 다른 내용이었어요. 트윙크스타님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는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하렸다. 금방 이직할 수 있겠지? 그랬는데 몇십 군데 내도 전화 오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안 바라주면 어떡하지? 정말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는 거야. 이게 사람이 정말 쪼들리면요. 여기는 싫어. 여기는 위험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짝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정말 돈 몇 푼이 아쉬워서 급박하 상황 내몰리면 아 그냥 일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이거 영상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 이게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궁핍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 뭐 힘들고 자시고 안 따집니다. 정말로. 사람이 정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나이 차고 돈 떨어지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원초적으로 변하게 돼요.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일단 밥은 굶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숨은 서야 되니까 생활비는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야. 지금 이 친구들이 금방 퇴사하는 경우는 아직 군핍을 겪지 않았으니까 배고픔이 뭔지 모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아직 난 벌어놓은 돈이 있고 이것까지 생활이 가능하고 아직 내가 받아줄 기업은 많고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갈 거야 생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백수 때 원래 자신감이 만들기에요. 자신감 있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취업 준비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백수가 왜 힘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돼. 인생이라니 그래. 백수 되고 나서 아 뭐 취업지 취업 가능하겠지 받아주겠지 받아주겠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돼요. 정말 안 돼. 요즘엔 더 안 될 거야.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그만 퇴사하면 그래도 내가 번호하는 돈이고 실업급이 있잖아. 실업급 받으면 되고 근데 실업급이 끊기고 번호는 돈 다 까먹고 오라고 하는 데서는 없고 나이는 차고 돈 쫄으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정말 그냥 받아만 줬으면 좋겠다. 일만 시켜주세요. 일단 30세끼는 밤을 굶으면 안 되겠다. 일단 생활만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바뀌게 사람이. 한 몇 개월 지나봐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됐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아까 우리 트윙크스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큐가 언제였어. 작년 7월달이잖아. 작년 7월달하고 또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이 한 7개월 차이인데 달라. 온도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전에 세상을 봐야 되고 앞으로 또 봐야 돼. 경제가 정말 어려지면 청년들도 이것저것 가리기는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은. 아직 뭔가 진짜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려우면 사람이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저 인간이? 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은 돈이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진짜 궁핍이 뭔지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내가 정말 이 절벽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취업이 어려워지고 원하는 일이 안 풀리고 돈 떨어지고 하면 이 궁핍과 절벽을 괴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생각이 다르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2월달이니까 5월달, 6월달이 돼서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 그때 가면 또 어떤 다큐가 나올지. 아무튼 이렇게 좋은 주제를 주신 트윙크스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한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